내가 여호와께 구함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0편 34편 4절 말씀 아멘 주님 아이를 사로잡으려고 위협하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감싸주사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사로잡으려고 위협하는 어떤 공포보다 훨씬 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도우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든든히 가지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사단이 보여주는 거짓된 두려움과 진짜 위험이 있거나 조심할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이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빛의 삼중막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이를 도우사 자기의 두려움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말씀 속에서 성장해 갈 때 믿음이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에게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